끝사랑 체크하였던 형준과 은주가 현커라는 썰입니다. 한 네티즌은 형준 은주 현커다라며 은주님 유튜브에 방금 전에 누가 형준님과 행복하세요 라고 댓글 달았더니 은주가 아잉 감사해요 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모티콘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정말 확인해보니 한 네티즌이 은주의 유튜브에 언니 이제 더 이상 결타령은 그만 형준님과 행복하세요 라는 댓글을 달았고 은주가 그 댓글에 아잉넘 감사해요 라며 하트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네티즌이 현커 축하드려요 지금도 만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묻자 은주는 형준과 현커가 맞다는 긍정의 의미로 해당 댓글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형준의 인스타에 네티즌들이 형준님 현커 맞죠 이건 대답해주셔야 해요 라며 물어보자 형준도 은주와 현커가 맞다는 의미로 해당 댓글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형준은 끝사랑 막방이 끝나자마자 은주의 인스타를 바로 팔로우했고 은주의 인스타 사진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은주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촬영이 6개월 전에 끝났는데 아직 현커라면 둘이 진짜 진사랑이네 많이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행복하길 바라요 라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다른 최커였던 정숙과 재호도 현커라는 썰이 있는데요. 한 네티즌이 정숙의 인스타에 재호님이랑 현커세요 라고 물어보자. 정숙은 대답 대신 오픈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인스타에도 재호님 실제로 연애 시작하신 건가요? 너무 어울리세요 두 분이 이라고 댓글이 달리자 재호는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두 사람도 현커인 걸까요? 그런데 현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정숙이가 끝사랑 멤버들과 모임을 가졌던 사진을 올렸는데요. 재호 경임한 불참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끝사랑 자축 케이크인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케이크 정중앙의 커플로 보이는 캐릭터들과 그 주위로 다른 출연진들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케이크의 정중앙에 있는 이 커플을 형준과 은주로 추측 중인데요. 매티즌들은 케이크 보니 현커는 형준 은주인가봐. 원래 정숙은 진위를 재호는 연하를 좋아했지만 커플이 안 될 것 같으니 둘 다 턴에서 최커가 된 거라 현커 아닐 듯 이라는 반응입니다. 형준과 은주만 유일한 현커라는 의견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사랑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